안녕하세요 스마트폰에서 음악을 자기 자산이 원하는 음악을 마음대로 자기 스마트폰으로 다운받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다운받기도 쉬운 그런 앱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스마트폰의 플레이스토어로 갑니다 플레이스토어를 터치합니다 플레이스토어를 터치해서 저 위에 일단 아래쪽에 앱이란 이것이 선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상단에 보시면 앱 및 게임 이렇게 쓰는 것이 있어요 이것을 터치하면 자판기가 뜨겠죠 자 여기서 툭툭하면 자판기가 아래에 뜨죠 뭐라고 입력하느냐면요 음악다운 이렇게 칩니다 음악다운 음악다운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음악다운 이렇게 입력하고서 자판기의 돋보기를 터치하세요 돋보기를 터치하면 음악을 다운받는 앱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무거나 앱을 설치하지 말고 이 핑크색에 이렇게 콩나물 대가리가 있는 이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음악다운 고음질 mp3 이렇게 써놨죠 이것을 터치합니다 이것을 터치하면 그러면은 자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핑크색의 콩나물 대가리가 있고요 악보가 있고요 음악다운 고음질 mp3 뮤직플레이어 이런 이름으로 된 것을 꼭 다운받으세요 그리고 여기에 팡팡 2제이라고 써놨어요 이것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아래에 설치를 터치합니다 설치를 딱 터치해요 그러면은 설치가 되겠죠 여기에 보시면은 설치중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설치중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좀 기다려야 됩니다 자 금시 설치가 됐네요 그러면 열기가 나왔어요 여기에 열기가 나왔습니다 열기를 터치하겠습니다 터치하세요 그러면 음악다운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서 배터리 사용량 최적화 중지해서 이렇게 나오면요 여기서 허용을 해야 됩니다 허용을 터치하세요 허용을 터치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에 음악다운 해서 기계의 음악과 오디오를 액세스할도록 허용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허용해야 되겠죠 허용을 터치합니다 그 다음에 앱의 원활한 기능을 사용을 위해서 알림근호를 사용해야 됩니다 알림근호를 허용하세요 그러면 그대로 확인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알림 허용 여기 터치하구요 알림 허용을 터치하고 뒤로 가기를 합니다 여기 뒤로 가겠죠 뒤로 가기 이것을 터치합니다 이걸 툭 터치하면은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모두를 위해 다른 앱 그리기 권한을 허용해야 됩니다 휴대폰 설정에서 권한을 허용해주세요 해놨죠 그래서 확인을 터치합니다 확인을 터치하면은 다른 앱 위에 표시라는 것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음악다운 이것을 여기 보시면은 음악다운 있죠 이것을 여기에 체크를 해 주면 되겠죠 여기 체크를 해 줍니다 이렇게 체크를 해 주고 다시 또 뒤로 가기를 합니다 뒤로 가기를 하면은 음악다운 에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검색어를 넣어 주라 했죠 저 위에 보시면은요 search, 검색, down, my가 있어요 여기서 검색어를 넣어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뭐라고 넣느냐 하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넣으면 됩니다 음악을 지금부터 검색해서 찾는 겁니다 뭐라고 넣어 볼까요 생각나는 것이 섬마을 옛날 노래죠 섬집아기 이것 한번 해볼까요 섬집아기를 한번 터치해 보겠습니다 섬집아기 터치했어요 그러면 섬집아기 해가 여기 보시면은 여러개가 나와 있어요 이 시간을 잘 봐야 되요 2분 19초죠 이 섬집아기는 1시간이 넘어요 이것은 여러개를 한거죠 이것도 10시간이 넘네요 이것은 이것은 단품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제일 위에 것을 해야 되겠습니다 제일 위에 이것을 선택했습니다 여기서 프레이 해 보려면요 여기서 프레이입니다 이걸 터치해 봅니다 터치하면은 이렇게 음악을 들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다운 받으려면은 이것을 터치합니다 툭 터치 하겠어요 툭 터치하면은 이렇게 장구 같은게 생기면서 조금 있으면 퍼센티가 나오고 완전히 다운이 되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이것을 보려면요 어디로 가냐면 다운으로 갑니다 다운을 터치하면은 여기에 섬집아기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것을 프레이 해 보려면요 프레이 하기 위해서는 터치합니다 터치하면은 하단에 이와 같이 프레이가 됩니다 이 하단에 프레이 되는 것은요 삼성뮤직 플레이스토어에 가서 한글로 삼성뮤직 영어로 삼성뮤직이 나옵니다 그것을 설치해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그래서 다시 또 여기서 검식하려면은 Search를 터치합니다 Search를 터치해서 여기서 검색을 하면 됩니다 이것을 터치해서 하면 자판기가 떠요 섬집하게 지어 버리고 다른 걸 예를 들면 테스 라든가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리고 터치하면은 테스가 아니고 테스형이죠 테스형 나우나의 테스형 터치해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다시 이렇게 다운 받으면 되겠죠 들어보고 다운 받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그러면 다운 되는 것은 다운이라는 이 폴드에 저장돼요 이 폴드에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면 이렇게 저장이 돼요 그리고 여기 위에 보면은 마이 라고 있죠 마이는 자기 스마트폰의 모든 음악이 쭉 나옵니다 이게 쭉 보면 쭉 자기 음악이 여기서 받은 거 아니라도 사진의 과거에 받은 것들이 쭉 나옵니다 자 이렇게 받으면은 네 파일을 가면요 제 경우에는 다운로드라는 다운로드라는 내장 저장 공간이 다운로드라는 곳에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이렇게 유튜브에서 자기가 원하는 음악을 마음대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한번 사용해 보세요 아주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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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